안녕하세요. 제의 마그네트입니다. 오늘은 자석청소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석청소기는 작업공간청소용으로 빗철속 철가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주경, 고춧가루, 플라스틱 원재료 등 식품공업용 원재료를 넓은 바닥에 깔아놓고 원료속에 섞여있는 철가루를 검출 및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떨어져있는, 바닥면에 떨어져있는 철편, 볼트 등을 쉽게 청소하실 수 있는 유용한 자석 응용품입니다. 큰 손잡이가 달려져 있고요. 양쪽에는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는 철편을 제거하기에 굉장히 수월한 제품입니다. 나사 분리식으로 손잡이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석 사용하시려는 작업자 신체 조건에 맞춰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청소가 끝난 후에는 몸체에 달려있는 큰 손잡이를 당겨주세요. 철편을 흔들리지 않고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바퀴식으로 모래속이나 넓은 면적에 떨어진 금속류를 편리하게 수거할 수 있는 자석 청소기 간단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석 청소기를 이용한 간단한 철편 수거 영상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